이번 시간에는 릴레이션쉽에서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되는 요소인 cardinality, optionality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까다로워요. 저는 일주일 뒤면 항상 까먹어서 다시 보려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아니니까요. 가끔씩 TV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이 수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이거 이해하는 거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cardinality라는 것부터 따져볼게요.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가 기수, 영어로는 cardinality예요. 자,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두 개의 표는 서로 나중에 join 같은 걸로 연결될 거예요. 자, 그때 예. 왼쪽에 있는 표에는 행이 세 개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표도 행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 우리가 cardinality를 따져보려면 단임에게 반은 몇 개인가, 반에게 단임은 몇 개인가, 를 양쪽 다 따져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압니다. 자, 단임은 반을 몇 개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 선생님은 하나의 반만을 단임한다. 그리고 그것의 사례로 김이라고 하는 선생님만 놓고 보면 1반을 맡았다. 그러면 저 김이라는 선생님은 다른 반을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단임에게 반은 한 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따져보는 거예요. 반에게 단임은 몇 개냐? 자, 각 반의 단임은 한 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1반이 선생님이 김이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단임이 될 수 있어요? 없다. 자, 그럼 이것은 반에게 단임은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1대 1관계라고 하고 이걸 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가 아니죠. 이 id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저자에게 댓글은 몇 개냐를 따져봐야 돼요. 저자에게, 저자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세 개의 댓글을 작성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게 댓글은 여러 개이다라는 뜻에서 n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댓글에게 저자는 몇 개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댓글은 하나의 저자만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댓글 1이 김이라는 저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누구도 저 댓글의 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는 댓글에게 저자는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1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는 만의 다자예요. 또는 1대 n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하의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n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까마귀발처럼 생긴 삼발이를 달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기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다가 1을 적고 어떤 거는 여기다가 n을 적기도 하는 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됐죠? 자,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와 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이 편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걸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자에게 글은 몇 개냐부터 따져봐야죠. 저자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세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자에게 글은 몇 개다? 여러 개다? 라는 뜻에서 역시나 m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글에게 저자는 몇 개냐를 따져봐야죠. 각 글은 여러 저자가 존재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 1이 생겼다면 이 글은 여러 명의 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에게 저자는 몇 개다? 여러 개다. 그래서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n대 m이라고도 하고 다대 다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산발이가 양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관계성 세 가지예요. 1 대 1, 1 대 다, 다 대 다 이렇게 세 가지의 관객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끝에 있는 다 대 다 관계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현실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연결 테이블이라고 하는 특별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 대 다 관계로 컨버팅을 시키거든요. 그건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죠? 이거 혼자서 하려면 정말 까다로워요. 진짜로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원래 헷갈리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자괴감이 절 들잖아요. 그렇죠? 자괴감 없이 그러러니 하면서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